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관련 영업 제한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해제되는 가운데 도내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강릉 521명, 동해 161명, 속초 133명, 정선 75명, 삼척 68명 등 모두 3,566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5,4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2천 명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포의 영업시간, 사적 모임 숫자, 행사, 집회와 관련된 제한이 모두 풀리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만 유지됩니다.